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를 나눈 친누나조차 쌍욕을 박아버릴 정도로 아예 대책이 없는 그런 거지같은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천사같았던 지 전여친벌이고 세상 똑똑한 지금의 올케랑 결혼하더니 하루하루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망할 동생놈 아이고 우리 올케 잘한다 잘해 원제 결혼 4개월 만에 이혼하고 싶다는 남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신같은 동생 때문에 지옥길을 걷고 있는 그냥 아줌마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막내가 이 거지같은 놈이 4년도 아니고 불과 결혼 4개월 만에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는 선언을 했어요. 당시 사귄지 1년도 안된 여자랑 결혼할 거라며 헛소리 해대고 결국 억지로 집에 데려와 개 난리를 쳤을 때 꽁꽁아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그렇게 네 기분 따라가지 마라.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아 부모님도 저도 또 바로 밑에 여동생도 다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조언들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이 꼬라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디 결혼같은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 동생한테는 지금 올케 이전에 원래 한 4년 정도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솔직히 집안도 직장도 눈에 띄게 좋은건 아니었지만 애가 정말정말 착하고 또 아까운 친구였죠. 애들이 오래 만난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게 아닌데 애가 본래 타고난 성격이랑 사귈성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지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제 여동생도 그렇고 모두한테 친절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어요. 또 집에 놀러오면 애교도 얼마나 많은지 이게 참 뭐랄까요.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정말 밝게 자랐다 싶더라구요. 물론 제 동생도 이 친구의 그런 점에 반해서 만나왔던건데요. 솔직히 말합니다. 제 동생만 아니었다면 이거 분명 말렸을거에요. 동생이 아니라 그 친구가 너무 아까워서요. 맨날 첫날 덜렁거리는 놈 따위 뭐 그리 좋다고. 하지만 핏줄이라는게 또 뭔지 누나인 저는 늘 잘됐으면 했었고 꼭 제 올케가 되어주길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물론 미안했죠. 대신 그런만큼 더 잘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참고로 저희 막내는 지위로 누나만 둘이고 저희 둘 다 그렇습니다. 기가 되게 센 편이라 그런 누나들한테 눌려가지고 애가 성격이 되게 소심했거든요. 막 덜렁대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예 맞습니다. 철이 좀 아니 많이 없는 놈이었죠. 그래요. 뭐 얘가 공부는 제법 그럭저럭 잘했는데 운동같은거 절대 안하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사고를 치는건 아닌데 막 그지같은 뻘짓을 하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면서부터 얘가 변하더라구요. 성격이 점점 활발해지고 기도 펴고 그렇게 말이죠. 사내답게. 큰 누나인 저야. 당연히 그 친구 너무 고마웠죠. 안그래도 얘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 그걸 다 바꿔줬으니까요. 그래서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잘해주고 그래왔던건데 그래왔던건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그지같은 놈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대뜸 걔랑 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 오늘 헤어졌으니까 큰 누나도 그렇게 알고 앞으로 걔한테 연락하지마. 이러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니 야 너 미쳤냐? 아니 왜그런거야 도대체? 이렇게 따지듯 물었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뭔가 특별한게 있는줄 알았습니다. 즉 연인들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모르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동생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씨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매력도 없고. 맨날 착하기만 해가지고 그게 그거고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불라불라. 이 순간 저도 모르게 바로 쌍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돌았냐? 그딴 게 이유야? 아니 사람이 못돼가지고 헤어진게 아니라 착해서 헤어졌다고? 이게 말이야 똥이야 뭐야? 어? 이랬더니 이게 막 성질까지 내면서 뭐라뭐라 하는데 대충 추리면 이래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여자애들은 꾸밀 줄도 알고 밀당도 잘하고 하는데 얘는 그런게 하나도 없더라. 그냥 있으면 돌멩이 같은 느낌이다. 웃기만 한다. 물론 내가 아직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나 매력이 없고 재미없는 연애도 하기가 싫다. 하 이딴 소리하는데 얘 상태 보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다. 뭐 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너 명심해라. 너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꼭 큰코다칠거다. 벌받는다고. 울면서 후회하는 날 반드시 올거야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야? 큰 누나랑 작은 누나랑 둘이 짰어? 이럽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 미치겠는데요. 왜 둘 다 똑같은 소리를 하냐 이거에요. 그래요.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인연이 아니었던거죠. 결국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우리 식구들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여를 하진 않았습니다. 헤어졌다니까 어쩌겠어요. 아 그래도 저희 엄마같은 경우 딱 한번 눈물을 보이긴 하셨네요. 당연히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못 보게 됐다며 우시더라구요. 아빠도 그래요. 당일만큼은 화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내셨어요. 여하튼 그 거지같은 폭풍은 그렇게 지나갔고 몇 달 안지나서 용캐도 지금의 올캐를 만났는데 이게 진짜 미쳤나봐.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더니 안키네 개뿔 옘병하네. 만난지 1년도 안되가지고 결혼을 서두르는거에요. 하도 난리를 치길래 쎄한 마음이 들어서 야 너 또 왜이러냐. 혹시 사고로도 친거야?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빨리 붙잡고 싶어서 그런거랍니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디 멀리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만큼 지가 자신감이 없었던거죠. 아우 등신. 근데 사실 또 그래요. 사람 마음이 되게 간소한게 처음에 올캐를 딱 봤을때 아 되게 좋더라고 애가.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얼굴도 되게 야물딱지게 생겼더라구요. 똑부러지게. 물론 옛날 그 아이만큼 사교성이 좋은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의 바르고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 덜렁거리는 놈 옆에서 잡아주면 좋겠다 싶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조금은 도도하고 능력있는 모습이 좋다 이러던데 그랬는데 이 그지같은 놈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를 그렇게 무시한다며 또 난리를 치네. 집안일도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서 해야 되고 자기 편의를 봐주는 법이 절대 한번도 없다며 오지게 징징거리더라구요.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왜 그게 문제가 됐냐 약속한거 아니었냐 이랬더니 처음에는 뭐 배려가 없는거 같다 여자가 너무 차갑다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 등등등 말을 빙빙 돌리더니 결국 마지막에 이혼하겠다며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아 몰라서 그래? 누나도 알잖아 옛날에 꽁꽁이는 나한테 안이랬다고 와 이 새끼 진짜 이때 바로 찾아가가지고 아가리 확 찢을 뻔 했다니까 야 니가 그렇게 재미없다던 꽁꽁이는 바보처럼 애가 착해가지고 그래서 그지같은 니 성격 다 맞춰준거고 그렇게 매력이 많다는 지금의 올케는 너무 똑똑하니까 현명하게 자기 권리 잘 찾고 있는거야 어? 그러니까 진짜로 니 말 맞다나 이혼을 하든 아니면 니 마누라한테 잡혀 살든 니 인생 니 마음대로 해 이 그지같은 놈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바로 전화 끊어버렸어요. 진짜 아무리 내 친동생이고 너뚱이의 막내라지만 나이 서른 넘어서도 너무 바보같고 답답하고 그지같고 게다가 지금 이 통화요 옆에서 저희 남편도 같이 들었는데 세상에 평소 한 번도 안그러던 사람이 욕을 다합니다. 아이 그지같은 새끼가 진짜 물론 누나인 저 안들리게 자기 혼자 살짝 흘러가듯 혼자말로 한거긴 한데 들렸고 그래요 남편 본인도 얼마나 처남이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이거는요 화가 나는게 아니라 쪽팔려서 남편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도 그럴만한게 저희 남편도 진짜 많이 말렸었거든요. 착한 여자 버리는거 아니다. 그러다 처남 벌받는다. 또 결혼한다고 설칠때도 그랬어요. 너무 서두르는거 같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러는거냐 등등등. 진짜 친형처럼 걱정하고 조언하고 그랬는데 이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에이 매형 원래 연애는 길게 하는거고 결혼할 여자는 딱 보면 바로 감이 오는거 아닙니까? 아이씨 매형도 알면서 저한테는 땡땡이가 딱 그런 여자라고요. 이딴 걔 헛소리할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지. 여하튼 그래요 철부지 남동생이 있는 분들 부디 잘 가르치세요. 안그러면 저처럼 이런 미친 꼬라지를 보게 된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저희 엄마 아빠 또 자기 작은 누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했으면 물론이고 거기다 올케한테도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자식 때문에 온 집안 시끄러워지게 생겼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와 진짜 풀파워로 아구창 한 대 확 후려버리고 싶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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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조건과 외모만 보고 결국 착한 전여친을 버린건데 막상 이 여자와 결혼해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야묵딱친 여자다. 이런거죠 지금. 흠 쓴이 동생의 전여친은 자기 인생을 고했고 현재의 아내는 그래요 이혼하라고 해요. 누가 더 손해보는지 봅시다. 그나저나 이제 나머지 가족들만 정신사납게 생겼네요. 망아지 하나 때문에 어쩜 좋아? 3번 쓴이 말처럼 등신같지만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여자 보는 눈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동생이었네요. 전여친도 그렇고 현 부인도 그렇고 둘 다 정말 좋은 여자들이야. 동생이 주제 파악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똑부러지는 부인한테 몇 번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으려나? 3번 그러니까 똑똑한 정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네. 쓴이 동생은 혼자 살아야 돼요. 당장 이혼하라고 하세요. 저런거랑 사느니 평생 혼자 사는게 낫다고. 끌 끌 끌 끌 4번 솔직히 말해봐요. 쓴이 동생 결혼하기 전에 지가 처먹은거 단 한 번이라도 설거지했던 적 있습니까? 없죠. 자기 방 청소 수술을 몇 번이나 했어요. 없을거야. 누나 둘에 막내 누뚱이 아들이라면 대충 가면 오는데 안 봐도 뻔해. 분명 손발 없는 등신으로 키웠을테죠. 쓴이 동생은 그 어떤 여자를 만나도 안됩니다. 스스로 밥을 해먹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 청소하는 법 이것들 지 스스로 할 수 있는걸 먼저 배워야 될 인간이에요. 결혼하기 전 부모들이 가르쳐야 했던건데 그거를 지금의 올케가 교육을 하고 있다니 그 여자도 정말 불쌍한 여자네. 물론 전 여친은 잘 도망간거 너무 착하니까 조상님이 살려준거야. 5번 야 전 여친 너무 잘 헤어졌다. 깔깔깔깔깔깔 설마 이대로 진짜 이혼하고 헤어진 그 전 여친에게 다시 연락하는 그 덜떨은 짓거리를 하고도 남을 새끼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어 예 이런 그렇습니다. 누나니까 차마 심하게 말은 못하는데 속이 타들어가는게 보이고 또 동시에 동생이니까 또 은근히 편들어주는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거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